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승도울도 같이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본당 헌당은 우리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237서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랩런트 주일과 함께 본당 헌당을 위한 237서밋 헌금 작정주일입니다. 237서밋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이 왜 하필 랩런트 주일과 겹치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절대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37서밋 헌금은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후대들을 세우기 위한 랩런트들을 세우기 위한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판이 된다 그 말이요. 지금 세워진 이 본당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잘 자라야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앞으로 시대는 악한 세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었고 그리스도도 없고 이제는 그야말로 재앙지대, 질병지시대, 허감문화시대가 닥쳐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미 유럽은 하나님 없습니다. 이미 미국도 문을 닫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인데 나머지는 싹 다 우상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미국, 한국인데 미국마저도 한국마저도 힘을 다 잃고 한국에도 이미 주일학교가 50% 이상이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야말로 이 영적 허감문화시대가 계속 닥쳐오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개혁할 수 있는 237 서밋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회 후대들이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어려움 없이 정말 언약 잡고 잘 그렇게 자라서 그야말로 장차 237 나라를 개혁하는 영적 주도자들로 각 분야에 다 설 수 있도록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그야말로 성공하는 것. 지금 이 현장에서 자녀들이 이 시대에 살릴 237 서밋으로 세워져 가는 것만큼 더 큰 행복은 없다. 부신자들은 절대 모르는 종교인들은 절대 모르는 영적 세계 영적 문화 우리 자녀들이 이 비밀을 알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세임을 각 분야에 세임 받는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237 서밋으로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는 것에는 참된 영적 행복이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감격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작정하셔야 돼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취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윈 씨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즐겁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들었을 뿐이니다. 따윈 씨는 하나님을 처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너무 실감나게 많은 죽을 유일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때의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들이 자체가 영광이오 감격스럽습니다. 아멘 되길 바랍니다. 이런 따윈 씨의 고백이 이번 237 이 서밋 헌금작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진행되었던 집중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빌립 부의장 5줄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의 독께서 보여줬던 절대 믿음을 은약을 붙잡고 절대 순종 절대 헌신하는 자에게 절대 행복이 찾아온다. 이 세 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평생 붙잡고 있을 일심전심 지속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따라쟁이 되면 돼요. 예수 따라 예수 따라 말씀 따라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 안 따라가고 자꾸 세상 따라가고 세상 말 따라가고 불신앙 말 따라가고 하나님 없는 말 따라가고 내 욕심 따라가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무 생각 없어 예수 따라쟁이야 그냥 예수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뿌리 체질이 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 있어요. 사는데 왜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일어나자마자 문제 생겨졌습니다. 문제는 계속 오지만 나에게 문제가 문제 아니야. 그게 나를 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문제를 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소유한 제 특권이에요. 문제가 문제 되지 않아요. 문제가 아니야.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평안합니까? 문제 가지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못하죠. 다 죽게 막혔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요. 다 무리까지 시켜버려요. 아무리 공격도 상관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을 씌우는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절대 순종 속에 절대 헌신 이 축복 절대 행복을 여러분이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절대 순종 절대 흔신 절대 행복의 이 삶을 누리는 삶 속에 네 가지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올 인 올 아웃 올 첸지 올 블레싱 이것이 순수대로 차차차차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체험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축복을 받는 확실한 통로예요. 우리가 언약적 비전을 붙잡고 올 인 올 아웃 하면 언약을 잡고 올 인 올 아웃 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과 현장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올 첸지의 증거가 오게 되어 있어요. 다 변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시겠죠. 나는 말씀에 나는 오직 직분에 나는 하나님 주신 명령에 올이라는 것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다 바꿔주세요. 올 첸지.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임합니까? 올 브레싱.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더 달랄 것이 없어. 덜 달랄 것이 없어. 모든 것 다 주셨어.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적극히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이 축복을 맛보게 돼요. 이런 맛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번 237섬의 헌금 작정을 통해서 연계자 승부들은 이 삶 속에서 이런 행복한 무한 도전과 하나님의 스케일, 내 스케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채용하면서 내 인생의 헌신 작품 만드시기 바랍니다. 평생 간증이 있는, 평생 축복의 응답이 있는 이런 증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의미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정말 기준이요. 영육관의 기초이면서 우리 전부인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9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260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경이 이걸 어떻게 하면 1189장을 내가 매일 묵상할 수 있을까 1년 중에서 1년에 통통을 할 수 있는데 방법은 평 3, 주 5라는 말이 있어요. 평일날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는데 성경 1189장 가운데서 특별히 이름이 붙여진 장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고릉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장이. 그리고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챔피언들이 쫙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쫙 믿음의 장. 히브리 11장. 그리고 고릉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실감나기 부활의 이 놀라운 사실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편 136편은 감사장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로마서 16장은 특별한 이름이 없지만 제가 이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장이냐? 로마서 16장은 헌신의 장이다. 헌신장. 보금운동을 하면서 절대 헌신한 명단들이 여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2, 3, 7일 나라를 살리는 스미스의 응답을 맛본 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국의 성도들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2, 3, 7 스미스로 당당히 서는 증거의 길을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랩런트의 보호자입니다. 1절 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내게 추천하느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갱그리아 교회의 여자 일꾼 베베에 그랬어요. 당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던 문화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베베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바울이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가장 중요하게 독력했던 자들의 이름이 쫙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이 베베는 바울 사역에서 베베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 베베는 바울에서 로마서 로마서를 직접 들고 로마 교회에 가서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종이란 것이 없어서 파피루스 또는 이 짐승의 가죽을 말려가지고 거기에다 글을 썼기 때문에 이 로마서 16장까지 이 글씨, 이 물량이란 것은 엄청난 양이었어요. 이걸 여자가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만큼 이 베베는 헌신과 책임감이 그렇게 아주 강한 인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베베를 전적으로 믿고 귀한 사망을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 사람과 전도자인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보호자. 보호자. 이 말은 헬라몰라 프로스타테스. 프로스타테스는 무슨 말이냐? 적극적으로 돕는 자. 그 당시 용어로는 유대나라에서 이 단어가 법률적 조력자나 물질적 후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베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바울과 바울팀 사역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또 배경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것도 위험하고 전파하는 것도 위험해요. 유대교 문화이기 때문에 유대교 문화 속이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예수 주인 것처럼 바울을 죽이는 결사대가 주어지게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명을 걸어놓고 복무를 전가하기 때문에 이런 보호자가 꼭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왔던 분이 베베예요. 오늘은 랩런드 주일입니다. 랩런트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징적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랩런트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랩런트들의 보호자. 랩런트가 은약자만 남은자 남길자 남는자 이 남을자들을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후원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마지막 남은자들 이제는 지금 또 보금이 거의 사라졌지만 지금도 막연한 종교생활을 하여요. 막연한 종교생활을 하냐는 걸 몰라. 그렇게 신천지에 와서 성경을 막 그냥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면 빵 넘어가 버려 그냥. 자기 것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영적인 걸 모르고 말씀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야 그거 좀 신기하네. 쫙 들어가. 쫙 들어가. 몇 개월 두고 나면 뿅 갚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하면 싱거워. 듣기 싫어. 전에는 은혜가 많이 됐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 이래가지고 결국은 다 빠졌다가 보니까 막 17년 만에 빠져나오고 8년 만에 빠져나오고 다시 또 빠져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처울낭비하고. 여러분 이 천신천지는 14만 4천 처음은 끝난다. 이 사람들 듣기 죽는 게 없어요. 여기서라도 영생한다. 한번 봅시다. 이만희가 죽나 안 죽는가. 벌써 몸이 안 좋아 갔다. 병들었다는 말 들리는데 죽나 안 좋아 보자고. 안 죽는데 안 죽어. 14만 4천 이래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근거도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무슨 이만희가 무슨 그리스도가 무슨 메시아입니까? 참 보면 하여튼 안상공이 무슨 하나님이고 그 무슨 마누라가 무슨 하나님 어머니입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참 불상해서 차라리 불신자로 살지 차라리 그렇게 이단에 잡혀가는데 왜 그런지 아시면 거의 다 기독군들이에요. 기독 신자들이 거기 다 갔다니까요. 지금부터 신전지 전략을 바꿔가 이제는 불신자 50% 기독이 50% 그렇게 막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정리한 데가 우리 후대들은요. 어떤 이단이 와도 강력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장식이어야 돼요. 분밀력을 가져야죠. 분밀력을. 무슨 안상공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무슨 이만희가 구원자입니까? 뭐 이 땅에 영생하냐고 이렇게 무식하게 거짓없는 짓을 왜 하느냐 말씀이 정리한 데가. 영증의 비밀을 몰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남은 자 남은 자 남길 자로. 아멘. 그렇게 우리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나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2, 3, 7 나라 복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가장 중요한. 언약자고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말하면 랩런트와 단민족 제자들이에요. 이게 2, 3, 7 나라 살릴 사람들이 대상들이라고. 단민족과 2, 3, 7 나라 살려면 단민족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랩런트. 이들이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지금 랩런트 주일인데요. 랩런트 맡은 분들은 생명거려야 돼요. 그걸 교육 잘하고 그냥 얼렁뚱땅하고 그냥 월급쟁이로 사꾼같이 그래가지고 점거 열매가 없어요. 목숨거려야 돼요. 목숨거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본당 헌당도 결국은 우리 후대를 마음껏 이곳에서 이 모든 건물을 우리가 땀 흘려 속에 세워낸 것. 이들이 이 속에서 복음 운동하면서 우리 대를 이어서 끊임 우리보다 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당이 이거 안 되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에 이제 오늘로서 이 마지막 미션이 내가 중때까지 이제는 안 합니다. 끝입니다. 오늘로 마지막 작정이 제가 30년을 이렇게 건축 건축에 진가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 비가 왔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다음에는 다 일반 헌당까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멘. 헌당만 되면 얼마든지 교육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끝. 마지막 미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헌당의 마지막 미션에 여러분이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여기서 쫙 짠아서 복음이 살아나 이때에 이단들이 덕실을 이때에 영적으로 무장해서 남문자 될 수 있도록 남문자 유일한 언약 잡고 남문자. 예루살렘 성전도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솔롬을 통해서 세우게 되는데 성전의 중심인 성소와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이걸 뭐냐 뭘 말하느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속에 들어오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들어오면 봄 속에 들어오면 살아남는다. 그런 뜻이 지성소와 성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보면 이방인떨이 있어요. 이방인떨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교획은 2, 3, 7 나라 살리기 위한 성전이 돼야 한다는 사실로 이방인떨을 세운 거예요. 이방인들 다 구원받아야 되요. 그리고 여인의 떨이 있어요. 여기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이 다시 말해서 교회는 랩런트 살려줄 수 있는 문화가 회복된 현장이 돼야 된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언약을 듣고 이 말씀을 잡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이 본당 밑에 가보세요. 이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얼마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쁘게 자라는지 한 번 아이들이 그 복음 안에서 자란 목숨을 천국이에요. 천국 모습.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봐도 감격스러운데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 없으면 어떻게 키우고 건물이 없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자라게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못해요. 그래서 오늘 237일 서미도 헌금 작정하는 이렇게 랩런트를 세우고 다민족 제자들을 세우는 이 발판이 돼요. 여러분이 분명한 영적 의미를 알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미션이요. 그리고 국내외 여원 모든 랩런트들을 위한 행복 나눔 바사회를 6월 1일과 6월 2일 날 당일간 진행하는데 성도님들의 애장품들을 그렇게 기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랩런트들의 이 따블라시 훈련을 지원하고 또 새가족 초청을 위한 접촉점을 만드는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6월 1일은요. 상반기 전도운동의 마지막 초청주일이에요. 이때 바다와를 열어가지고 새가족들도 같이 와서 볼거리 절길거리를 그렇게 제공해 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구경꾼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사에게 덜러리가 아니라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건신 절대축복입니다. 3절보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동력자의 모델로 브리스가 부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보험을 듣고 인생의 해답을 찾은 이 부부가 평생 바울 사역을 위해서 동력한 부부가 되었어요. 바울이 이 부부를 향해서 참 놀라운 고백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놨다 그랬어요. 요즘은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교단인데 무슨 목을 내놓은 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잡아 가두는 겁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 속에 보험을 증가하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이렇게 말할 정도는요. 정도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죽을 위기 때마다 브리스 각오를 앞선 거예요. 자기들이 죽을 각오로 바울을 보호한 거예요. 살려낸 거예요. 그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목숨을 위하여 저들은 내 목을 내놨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전두자가 죽명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목을 내놨던 그 정도로 허신했던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생명근동력자. 우리 요즘 신앙생활은요. 사치해요. 뭐 이거 진짜 초대교에 비하면요. 배가 부르기 짝이 없고요. 정말 생생내기 짝이 없고 형식적인 기준밖에 안 돼요. 목을 내놨다. 생명근동력자. 그 거리가 엄청 멀지요. 바울이 이들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건문동을 위해서 이게 뭐예요. 절대 의신이죠. 절대 의신. 이 바울 소신을 보면요. 이들 부부는 고린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위해서 에베소로 갈 때 그들이 사업을 접고요. 에베소까지 같이 갑니다. 이게 뭔 사업을 했나 하니까 그 당시에 천막 건축업을 한 거예요. 말로 하겠지만 그래서 그 가서 또 합니다. 사업을. 바울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문 5절에 오면 브리시가 부부가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로마에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 하나 바울이 언젠가 로마에 간다고 말을 늘 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미리 로마에 가서 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이 로마에 오면 봉 캠프 할 수 있도록 예비 캠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예요. 영적으로. 아주 진지하지요. 차원이 다르죠. 신앙생활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는 칭호를 썼어요.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바울은 성격이 칼같은 사람이요.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분명한 사람이거든. 이런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는 칭호를 붙일 정도로 그런 큰 영적 정거를 가진 영적 수준을 갖춘 절대 헌신한 동력자들이에요. 불시가 부부를 향해서 바울은 자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며 헌신한 불시가 부부. 그리고 이들의 헌신은요. 로마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고 앞으로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마다 불시가 아굴라 절대 헌신의 모델이 그러면 어떤 축복받았습니까? 절대 축복받았죠. 절대 축복이 뭡니까? 2000년 동안 지금 불시가 아굴라예요. 1000년의 응답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아니 평생 불시가 아굴라의 헌신이 계속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한 분밖에 없는 인생 살면서 이런 1000년의 응답, 2000년의 응답, 평생의 응답을 받는 얼마나 큰 축복이니까 믿는 자의 모델이라. 헌신자의 모델이라. 전도자의 동력자라.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그래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텐데 그동안에 여운 교회에 섬겼던 여러분들의 그 발자국이 남아있길 바랍니다. 주일 학교는 주일 학교대로 구역은 구역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각 부수별로 각 성교구 성교육대로 또 각 기관의 행정행복사님들 모두 우리 교육자들 모두 부수에 잊을 수 없는 후배들이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인물들 여운 교회의 로마드 식룩장 하면 그런 것이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게 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계속해서 들려지는 여러분의 헌신의 발자취가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것을 절대 헌신의 삶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을 위해서 목숨 겁니다. 물질을 위해서 목숨 겁니다. 명예를 위해서 목숨 겁니다. 그래서 생을 거네요. 그런데 우리는 부식과 부부처럼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거는 절대 헌신의 삶을 살시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후대를 냅는 들을 위해서 정말 다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생을 거는 그런 삶.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절대 축복을 받게 된다. 민숙이 7장에 보면요. 모세가 장막을 세웁니다. 모세가 하나님 지시를 따라 장막을 세운 후에 각 집합일, 이스라엘 지휘적 관들을 다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서 성막을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성막을 위한 헌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기록이 작돼 있어요. 어느 지파에서 누가 뭐하고 뭐하고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그냥 지파별로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쓸 수가 있어요. 성경 얼마나 쓸 곳이 많은데 단순하게 쓸 수 있는데 무려 89절을 인용했어요. 세명 지파별로 아주 기록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막을 지은 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신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예원교가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의 은신한 것 머리칼도 다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기회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신들 주특기가 불평 원망이에요. 모세따라가 출혈하자마자 불평 원망이에요.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 원망 주특기인데 이 성막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신들 아무도 불평 원망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왜 우리를 광야라고 불러놓고 지금 광야 생활도 힘든데 무슨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냐 그리고 무슨 또 우리에게 물질까지 드려라 하느냐 뭘 헌신하라 하느냐 지금 살기도 힘든데 이런 불평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전혀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장이 나와요. 7장 앞에 민숙이 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니라. 이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을 말하는데 성막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막을 지키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성막을 지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절대적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축복을 주시고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은 우리가 그저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에요. 하나님의 이 보장이 먼저 라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축복 선언이 먼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절대 헌신할 때 하나님을 축복하죠. 저는 이 교회를 부산에서 올라와서 1년 만에 하나님 개척을 해서 신학교 3학년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2년 됐는데 건축위원은 구성되었어요. 조그만한 이 상가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성경이 형성되어가지고 이제 그 땅을 알아보는데 이 등촌도 여기에 400평을 사는 400평이 얼마예요? 24억이 24억 24억인데 거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금이 3억이라 계약금 3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돈 하나도 지하에 개척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땅쯤에도 막 행사들 많아요. 도쿄에 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장노님이 한 분 계셨어. 딴 데서 온 장노님이. 그 분 장노님하고 쟤하고 목동아파트 유일하게 살고 있었어. 목동아파트 그러니까 목사 장노님이 목동아파트 내 목동아파트 팔기로 했어. 팔아가지고 계약금 3억을 모았어. 나는 연립주택 가서 연립주택 가서 조그만한 연립주택 갔는데 연립주택 가서 그렇게 계약금 3억을 내고 그렇게 있었는데 중도금도 치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연립주택 또 팔아서 팔고 어디 갔냐 염창동 3천리아파트 사골세에 들어갔어. 나는 사골세에 들어갔어. 다 팔아 연립주택 가서 다 팔아받치고 염창동 연립주택 사골세에 갔어. 얼마나 아파서 하느냐 내가 다리를 쭉 뻗으면 닿아요. 닿아. 내 키도 별로 안 큰데 차는 티코 탔어요. 있는 차 나는 장로 출신이라 있는 걸 다 그렇게 내 거로 다 있었는데 싹 따받치고 티코가 아십니까? 티코차 요새는 없습니다. 파워가 파워 핸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제가 2년 타고 제 사람 몇 년 탔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게 타고 다니고 이 팔팔 달리면 티코는요 버스 지나가면 춤을 춰요. 목사들 모임에 가면 티코 타고 정 목사 쇼 하나 뭐 한 짓이고 선하의 정원주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을 자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 티코 타게 하십니까? 지금 사골세 살게 하십니까? 최고로 큰 집에 최고로 좋은 차로 하나님이 보세요.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의식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절대 축복을 바꿔주세요. 아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알아서 미리 미리 다 더 달랄 게 없어. 더 달라고 하면 내 욕심이야 또.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 본당 헌당 아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 평생에 이제는 이 작정은 처음이 마지막입니다. 30년을 했습니다. 그만하게 하십시오. 끝입니다. 이제는 안 합니다. 이제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헌금을 통해 하십시오. 단민족 센터를 세워둔 다 앉아는 이 교회로서는 마지막 헌신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한 축복을 받은 증거 백배로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에게 가정에서 가문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증거 증인이 돼가야 주옵소서 축복받은 증인이 돼가야 주옵소서 절대 축복을 누리는 증거 있는 기뻄 믿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었지만 이 교회에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역사 축복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 과부 집사님이 40대 과부 집사님이 천만을 작정을 했어요. 천만을 헌금을 해서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 볼 때 헌금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가난하고 남편도 교통사 죽고 없고 그냥 생활도 너무 어렵게 살아. 시댁에 형님 집이 와서 물건 떼다가 근근히 생활하면서 자식들 공부시기도 급한 이분인데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교회 건축 한다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5년 동안 천만 원 한다고 작정을 했대요. 작정을 딱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5년 동안 천만 원 그런데 한 달에 20만 원 또 부담이 됩니다. 20만 원 바칠 걱정이 태상이라. 그러다가 한 번은 죽은 남편들을 정리를 이렇게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가 딱 책꽃 속 꽂히 있는데 보니까 통장이 하나 해서 보니까 우체국 적금 통장 자기도 몰래 적금 통장을 딱 보니까 천만 원 이요. 적시로 가서 차다가 헌금했다는 거요. 그게 그러면서 집사님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은 죽은 통장도 차단 냅니다. 우리 교회 내가 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본당을 지으면서 입당하기까지 이런 간정 우리 교회는 숱하게 많아요. 이 정도 있는 건 누가 못 봤죠. 없는데 융전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눈물이 온 게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어떤 분은 암보험 자식들이 들어주는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암 수술 안 하고 그 헌금 을 받죠. 목사님 제가 암 걸렸는데요. 암 보험 들은 거 받아가 헌금 까지 왔어요. 암 헌 보험 크더라고요. 다 받죠. 어떤 분은 수술 안 하고 천국 갔어요. 얼마나 눈물겨운 헌금 제가 할 말을 잊을 정도로 내 목사 양심에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 헌신 우리 여기 있습니다. 눈물겨운 헌금들 이 본당이 마무리되기까지 말로 다 못 합니다. 눈물겨운 헌금들 하나님은 기억 다 하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복을 줄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걸 집중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중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가지고 감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입당 이후에 이 교회가 헌당이 되어져야 되는데 100%가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이라도 되어져야 이 교회가 시무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헌신자의 가정 그 후손들에 주는 절대적 축복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하세요.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교회 영교회는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2, 3, 7 나라 살리라고 시험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 줄 줄 믿습니다. 이제 영교회 성도는 모두가 다 본당 헌당을 위한 2, 3, 7 이 서비스 헌금 작정을 한 번도 빠지없이 다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 이름으로 또 여러분 다 그렇게 작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하게 할 것이고 복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